62번 Q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크롱으로 대전하고 있는 반경 25cm 도체구의 전인은 약 얼마인가? 이 문제는 어렵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맞출 수 있으면 좋고요. 다음에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 맞추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면 더 좋습니다. 공식을 제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K하고 Q 나누기 R. 의외로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K값이 상수값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는 8.99 곱하기 10에 9승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위해서 Q값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들어가는 거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나누기 위해서 R은 반경인데 25cm인데 이게 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터 단위로 바꿔서 0.25.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볼트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 보시면 KV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걸 다시 KV로 단위 환산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식만 있으면 계산기는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는 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다만 10에 마이너스 7승 하실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에 X라는 이 단추를 이용하는 게 조금 편리하니까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여러분들 하셔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가 아닌 것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법령에서 우리 사남법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건 참 중요하다 그랬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접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절연 구조와 그 다음에 비접지식 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중 절연 구조 그 다음 비접지식 전로 그 다음 절연대 위에서 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해요. 이건 워낙 안전하기 때문에 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접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전기관련법규에 들어가면 KEC법이라든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좀 더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령까지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이때 우리는 좀 신경 써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더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맞춰야 돼요. 왜 맞춰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한다. 이게 건조하지 않은 장소라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사실은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추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 산업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계기구 공후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대지전압 200V 이하인 기계기구라고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전압이 150V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150V 이상에서 사용하는 이동용이라든가 휴대용이라든가 여기는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뭡니까. 물이라든가 습기라든가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철골이라든가 도전체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시배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는 누전 차단기를 적용해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0V가 넘어가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200V 이하인 기계기구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50V를 넘을 경우에 설치를 한다면 설치하지 않아도 150V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맞는 거죠. 실제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산안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따라서 이 내용은 200V라는 건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은 아주 텅텅한 거예요. 아주 안전한 거에 절연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그 많은 내용을 전기관련 법령에 있는 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에 해당되는 답으로 찾아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그래도 힘들게 여기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숫자에는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64번입니다. 고압절로에 설치된 전동기형 고압전류 제한표제의 불용단 전류의 조건을 이 문제도 어렵게 냈습니다. 이것도 전기에 관련된 법령인데 이런 법령 안에서 나오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기회에 문제가 만들어졌다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내가 꼭 맞추리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압전류 제한휴즈라는 게 있고 이 고압전류 제한휴즈의 불용단 전류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전동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용이 있고요. 변압기용이 있습니다. 일반용, 변압기용, 전동기용은 다 똑같습니다. 규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전동기용으로 나왔지만 이건 전격전류의 1.3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불용단되니까 용단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콘덴서용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종류가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는 한테 묶여서 1.3배 2시간 이내로 갔고 콘덴서용은 2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는 것이 불용단 전류의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온다면 똑같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락과목이다 보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법령 중에서 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숫자에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